오늘 해볼 챔피언, 브라우저입니다. 아 이거 아니야? 브라우저는 W 스킬이 자아를 버립니다. 자아를 버리는 대신 강약한 데미지를 얻는 그런 스킬이죠. 가히 등가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아? 깔끔하게 레드 3캠프를 돌아주고 라인을 한번 살펴봅니다.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는다면 블루캠프를 마저 돌아줍니다. 정글을 돌면서 상황을 살펴보다가 탑이 라인이 담겨져있기에 탑으로 가줍니다. 여기서 W을 쓰면서 들어가면 못할 수가 없겠죠. 다리오스가 비겁하게 친구를 불러서 잠시 대기를 해줍니다. 너는 크산트의 친구가 아니야? 저는 비겁하지 않게 절약적으로 크레이브즈가 빠질게 기다리며 개가급을 봅니다. 오우.. 존나 비겁한데? 저는 크레이브즈가 빠진 걸 확인하고 바로 개가급을 봅니다. 나이스. 우리 브라우저는 아직 배가 고픈 것 같아 이대로 배로 절여가줍니다. 응, 나 배고파. 역시 치기어린 식탐이라 그런지 먹을 거 못먹을 거 구분을 못합니다. 유리가 들어간 거 아니야? 처음 맛봤던 달콤함에 이끌려 탑에 다시 찾아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콤하지 않았고 세상에 쓴맛을 경험한 불안에 합니다. 허허, 먹는 술 맛있었구나. 공도 배웠겠다 바텀을 도와주시던 차도 지나가던 크레이브즈가 당해버립니다. 너무 손남번 안 보지 말라고 나무도 보라하는 퀴웨이 남겨진 브라우저입니다. 이 새끼 지금부터 미워하네? 우리팀 바텀이 열심히 엇갈려 버텨내고 있기에 숟가락 하나.. 아, 아니에요. 정글러우스의 책임을 다 아뢰합니다. 책임감이라는 건 무거운 곳이죠. 브라우저는 이미 무거운 단두대를 가지고 있기에 책임감은 잠시 내려갑니다. 와, 존나 뭐 책임한 거 보소. 하지만 드라이그와는 정글러의 책임감을 넘어서 인생 그 자체에게 열심히 생겨줍니다. 쿵쿠타임도 돌았겠다 탑라인이 밀리고 있으니 자격한 향기를 찾아났습니다. 맞았죠? 난 끝까지 한 눈만 바르시잖아. 매치 묘하게 다리우스만 데려줍니다. 제바죠? 사람이란 생각하며 자고를 설치하며 가끔은 하고 싶어서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우저는 흡혈기지 사람이 아닙니다. 너도 사람이 아닌 거 같은데. 하지만 뭐 어떤가. 제바스는 좋다는 생각이 행복하면 되는 거죠. 자기 위로 시계들이나. 요즘 비대기들이 예전같지 않은 샵기인데 하지만 합심은 못 잡을 것까지는 없죠. 이스더 백스와 함께 잡아줍니다. 가끔은 욕망이 지배당에 묻협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나쁠 거야 없죠. 거의 교훈서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팀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모두가 내가 이상하다 말해도 내가 총이 뻥이 내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와 마인드 보소. 팀원과 합심해서 하다보면 서로 따봉을 내주는 훈훈한 장면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해도 항상 순탄하기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분명 그만하고 포기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한 번은 더 해보고 결정하고 늦지 않는다고 누군가는 말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 해도 안 될 때가 있을 텐데 끝까지 놓지 않고 해봐야 후회 없이 보내줄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노력해도 줬을 때는 후련하고 용감하게 말해봅니다. 아 팀차 에반데 아 팀차 에반데